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작년 1월, 2월 쥐띠음수 영상입니다. 네 우리 쥐띠 여러분들 대망의 삼재가 나갈 삼재라고 하죠. 마지막 삼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삼재가 힘들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들에 비해서 무탈이 잘 대처하는 쥐띠 분들도 많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분들은 그래도 잘 살렸던 반면에 좀 힘들었던 분들은 굉장히 작년, 재작년에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 올해는 이제 나갈 삼재이긴 한데 나감 삼재일 때는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그래도 상반기에는 액땜을 좀 빨리 하고 하반기부터는 다시 오름세로 들어가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적인 방향성 고렇게 잡으셨으면 하고 양력 1월달, 2월달 대망의 이제 갑진년 새해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수는요. 이제 볕을 피해서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지구멍에서 후약을 기약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운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거나 결과를 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한다거나 사업적인 기반을 준비를 한다거나 뭐 다른 쪽에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삼으시면은 진보적인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급하게 마음먹고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일들을 섣부르게 덤민다면은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다 대처해서 갑진년 새해 운세 1월달 2월달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울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96년생이죠. 병자생 짓띠 여러분들입니다. 96년생이 올해 아마 아홉수에 들어가는 삼대면서 아홉수 나갈 삼대 아홉수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타이밍과 사료가 되는데 1월달 2월달 5반기는 일단 어떨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는 좀 주저함이 있겠다. 일상성의 속에 내가 좀 우물쭈물하는 일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2월달에 이런 것들이 좀 다사다사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장곡 끝에 악수를 드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하고 과감하게 결정해야 되는 일들은 고민해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주저함 없이 추진력 있게 일을 조금 추진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개인적인 운기로도 이때는 일상생활 속에 뭔가 좀 권태가 되는 타이밍입니다. 큰 문제는 사실상 일어나지는 않아요. 안는데 내가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 불만족스럽거나 뭔가 자꾸 뭔가 다른 변화를 가지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럴 때 마음을 잘 못 잡으면 내가 뭔가 과감하게 뭔가를 했다가 낭패를 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운기가 있으니까 이때는 딱 허벅지에 송곳을 찌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운기다. 특히나 문서의 흉이 조금 드는 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사인하는 일, 문서 잡는 일,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전세 계약금이라든지 월세 임차인서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좀 잘 알아보고 써야겠다. 이걸로 좀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이 있다. 손해볼 수 있는 일이 있다 하시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해요. 특히나 요즘에 좀 전월세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죠. 좀 꼼꼼하게 알아본다 하더라도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알아보는 거지만 전 주변 사람들의 좀 자문을 많이 구해서 그래도 무탈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84년생 우리 갑자생 짓띠 여러분들 양력 1월달, 2월달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다사다다다. 좀 바쁘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일들이 많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2월달에는 어허, 조금 이게 내가 좀 탄력이 떨어진다. 컨디션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냥 뒷심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1월달에 너무 힘을 빼다 보니까 2월달에는 좀 고민이 많아지기는 형국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거 마음가짐만 잘 잡으면 그렇게 어려운 운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운기로 봤을 때는 뭐 뒷심이 조금 떨어지는 전체적인 운기가 있다 하겠지만 개인적인 컨디션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엄두내지 못했던 일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감하게 새롭게 이렇게 돌파를 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뭐 우리가 제가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주변에 뭐 저도 유튜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추진력이 안 돼서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운길 때 가감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결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래도 뭐 이제 한 3, 4월 있다가 좀 결과가 나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되니 요때는 나의 컨디션과 활력을 무기로 가감하게 이것저것 많이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덕망이 많이 이어지게 되고 금전의 기반으로도 쌓아진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활동력 있게 가감하게 추진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72년생, 임자생, 짓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념 1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어호, 무탈하다. 1월달에 특히나 좀 고민했던 일들이 조금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풀리게 되는 운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2월달에는 아하, 조금 이제 내가 주춤을 하긴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은 긍정성 있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 노란색 깃발은 내가 조금 신중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공수로도 요 때는 금전적으로 새로운 투자라든지 새로운 사업수들 요런 것들을 가감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앞서 전체적인 공수에서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정성에서 기반을 잡아 나가는 거면 굉장히 저로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돌다리도 좀 두들겨 봐야 된다. 신중하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수를 주시는 만큼 뭔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내가 투자를 해서 공장 같은 거 짓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곳이 있더라도 두세 군데 정도 좀 알아보다 보면은 처음 봤던 곳 마음에 들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마음에 드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최대한 결과는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 부분만 잘 준비하신다면은 우리 임자생지띠 여러분들 큰 기반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60년 은생 우리 경자생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1월달은 어떨까요? 짠! 실험과 고난이 있는 형국이 있다. 좀 답답하게 막히는 일들이 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오호 그렇네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글쎄요. 1월달 2월달에는 앞서 제가 큰 전체적인 공수를 준 것처럼 볕을 피해서 지구목에서 좀 운신을 해야 되는 운기다. 가감하게 뭔가 하기에 좀 애매해요.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개인적인 운기는 변화의 운기가 좀 많이 들어와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일사들 버려야 되는 일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금전이 크게 오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내가 또 절호의 찬스인 줄 알고 이것저것 또 일을 벌이다가는 이게 나중에 나갈 애후군이 많은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호재가 있더라도 이 호재를 묵묵히 그냥 눌러야 되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몸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수라든지 내가 시술 수술 받을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건강적인 부분도 좀 잘 체크해나오고 아무 쪽으로 양력 1월달 2월달은 좀 무탈이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짓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나갈삼제 이렇게 많이들 유튜브 보실 텐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삼재라고 하는 게 무조건 안 좋은 역량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내가 털어낼 거 털어내고 기반을 잡는 타이밍으로 세우면은 삼재끝나고 대원이 왔을 때 더 크게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이때는 끈기와 인내심과 지혜를 가지셔가지고 우리 짓띠 여러분들 2024년 갑진년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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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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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